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야 일어나겠습니까?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신건강에는 그런 낙관적인 것이 팍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낙관론이 때로는 현실에 눈을 가리게 되고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상식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법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예상하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거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3대 법안의 통과, 선거법 개정안,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을 보면 충분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자석을 훔친 것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당은 헌법을 제외하면 쟁점이 되어왔던 하위 법령들은 자력으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법령들을 모두 다 심차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허약하고 비겁하고 모호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긴 그런 야당은 그야말로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 내부에 선거를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무엇을 못하겠는가라는 우려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길로 달려갈 것인가를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는 당선되었으니까 땡이다 라고 기뻐하는 당선자들로 가득 찬 통합당이 어떻게 거칠고 거센 여당 앞에서 허물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 결과물이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데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가운데서 좀 예민한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으로 봅니다. 정치인들과 일부 국민들의 비겁함과 안일함과 정의감 부재가 어떤 세상을 가져오게 될지를 예상한 일이 6월 4일에 또 한 번 사례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일은 앞으로 수없이 우리 사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4일 날 북한은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의 맹의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경고하는 엄중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험하게 놀아댔다. 그것이 바로 김여정의 담화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대응이 없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서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될지 시끄럽게 밖에 더하지 않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다. 아주 언포성 그리고 탈북민들을 쓰레기라고 표시하고 언포성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뢰이 북한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4시간 만에 마치 기다리라고 하듯이 통일부는 적각 부각한 조치에 호응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전단 살포를 맞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한 관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통일부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시간 이후인 6시간 만에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핵 무익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탈북단체가 북한의 삐라를 보내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백핵 무익한 행위로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청와대가 백핵 무익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일은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 등불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믿는 이 땅에 대다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양식이 있는 국민들과 집권 여당의 생각은 너무나 지금 다른 것이죠. 북한이 엄연히 우리 국민의 한 구성원인 탈북민들을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한 번 정도는 세금을 받아 순영되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감 정도는 표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 대 유감 표시도 없이 그냥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단호하게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통일부와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반성문을 읽는 잘못한 행위 때문에 반성문을 읽는 학생처럼 그렇게 다소곳이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비라 살포 건부지법 등을 만들어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까지 입법으로 털어막을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그동안 당연히 얘기했던 자유라는 것,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하나씩 그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손에 넣지 않은 불의와 부정의에 항의하지 않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는 국민들의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뻔할 것입니다. 항의하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런 미래일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의 예속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 앞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전망이자 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 공TV, gongtv를 들어가시면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